최근 3년간 도내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돼 수사나 재판을 받은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 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3명, 지난해 19명,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11명의 공무원이 형사 입건돼 수사나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유형은 음주운전 14명, 교통사고 11명, 폭력폭행 8명, 성범죄 4명, 금품향응 1명 등입니다. 이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면직 1명,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감봉 5명 등으로 파악됐습니다.